조금은 색다른 요리 수업이 열렸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저소득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한 수업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의정부 송산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마련한 중장년 남성을 위한 요리 수업 현장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저소득 중장년 남성들이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그동안 인스턴트에 의존했던 식단을 건강하게 스스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업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이 교육은 총 12주 차로 이번 4월까지 개혁되었으며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24가지의 요리를 배워 그들 스스로 맛있고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송산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